최근 미항공우주국은 태양이 미소를 짓는 듯한 기괴한 모습을 포착해서 공개했다. 태양은 잠시도 쉬지 않고 폭발을 계속하는 하나의 거대한 핵융합 발전소이다. 온도가 1,400만 도에 달하는 내핵에서 핵융합이 이루어진다. 이 에너지 일지를 폭발력으로 환산하면 다이너마이트 2만 2천 톤에 달하는 위력이다. 태양 표현은 내핵에 비해서는 굉장히 낮은 온도인 5,800도 정도 된다. 코로나 홀이라 불리는 저검은 구멍은 이보다 온도가 더 낮다. 저 코로나 홀을 통해 자기장이 만든 플라스마가 우주 공간으로 뿜어져 나오는데 이것의 위력은 수소폭탄 수백만 개와 맞먹는다. 저 태양폭풍이 강할 때 보이는 현상이 오로라이다. 플라스마 입자들이 지구 자기장을 따라 대기로 침투하는데 지구 자기장은 극지방으로 빨려들어가는 모양이라서 주로 극지방에서 아름다운 오로라 현상을 볼 수가 있는 것이다. 강력한 태양폭풍은 가끔 지구에 심각한 통신장애를 일으키기도 한다. 최근 기록된 강력한 태양폭풍은 1859년 9월 2일에 발생했다. 이때 전 세계의 오로라 현상이 나타났고 전보 시스템에 심각한 장애가 발생해서 극심한 피해를 입었다고 한다. 그리고 최근 현대시대에도 이런 일이 일어난 적이 있다. 1989년에 발생한 태양폭풍이 캐나다, 쾌백주의 전기를 모조리 마비시킨 것이다. 쾌백주는 이를 복구하기 위해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었다고 하며 600만 명의 사람들이 9시간 동안 고통을 겪은 바 있다. 놀라운 사실은 2012년도에도 아슬아슬한 상황이 있었다는 것이다. 2012년 태양으로부터 엄청난 코로나 질량 방출 사건이 있었다. 폭풍 입자는 지구 궤도를 살짝 비켜가는 방향이었지만 2주 후에 지구가 공전하면서 그 위치로 이동했다. 당시 태양폭풍의 위력으로 봤을 때 이를 지구가 직격으로 맞았다면 전 세계의 정전이 나고 변압소가 불타고 향후 20년 동안은 전기가 들어오지 않았을 거라고 한다. 이는 거의 인류 문명의 파멸이라 할 정도의 피해이다. 나사는 그 당시에 이 사실을 숨기고 2년 후인 2014년에 이 사건에 대해 공표했다. 또한 2019년 12월 9일에도 이 태양폭풍의 영향으로 캐나다, 벤쿠버에서 대규모 정전 사태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경고로 한바탕 소요 사태가 일어났다. 이날은 강한 자기폭풍으로 인한 대규모 오로라 현상이 미국 중남부까지 발견되었습니다. 다행히 큰 피해는 없었다고 한다. 우리 인류가 어느 순간 어떤 방식으로 멸망하게 될지는 그 누구도 모르는 것이다. 우리 인류가 찾아라 그런 방식으로 이동해요.